연예계 닭살 커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죠. 결혼 2년 차 유지태, 김효진 부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한 가구 브랜드 신제품 행사에 나섰습니다. 유지태는 네이비 패턴의 세미스투를 차려입었고요. 김효진은 화사한 원피스로 좋은 분위기를 물씬 풍겼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같이 했는데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저희 그냥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네 저도 이런 행사 처음인데 굉장히 오빠랑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.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굉장히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일하는 모습 옆에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. 오랜만에 나란히 공식 석상에 참석한 유지태, 김효진 부부.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입에 침이 마를 때가 없었는데요. 사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한 건 매일매일 되고요. 결혼이란 것 자체가 인생에서 아주 너무 행복해요. 결혼이 선물인 것 같아요. 인생에. 로맨틱한 모습으로 훈훈함을 전한 유지태, 김효진 부부. 앞으로도 행복한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